반갑습니다 4대 강령의 정각정행 지은 보은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해는 지자는 알지,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알리다, 알게 하다 그래서 이 지는 때로는 알지인데 지의 지자와 통용도 합니다 경우 따라서 그러나 알지자 이것만 놓고 본다 하면 하나의 알의 말이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 정도의 글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운에 나오는, 소산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한다 좀 달다 말씀드립니다 지은이니까 은혜은, 은혜 인종, 혜택, 사랑, 감사, 은혜를 베푸는 것, 도와주고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은 아닙니까 보은 이제 갚는다, 갚다, 알리다 이제 그런 의미다 대답하다 이런 의미다 가령 신문이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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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보 이런 경우에는 이 보자가 갚은 보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날마다 갚는다 물론 그렇게 회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날마다 알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린다 그런 경우는 무슨 일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을 경우는 이제 알린다, 알려준다, 보도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암 이제 은혜를 안다 그거죠 현상적으로는 은혜를 암 또 불법 승, 삼복의 은덕을 아는 것, 알아차르는 것 지은 즉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내역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으니까 부모와 나의 관계로 형성이 됐다 매짐이 됐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다고 말이죠 그래서 천지나 동포나 법률 이것은 나와는 별로 관계 없다 나는 오직 부모를 통해서 현상적으로 내가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거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천지, 동포, 법률의 사문이 다 총동원이 됐다 다 동원이 됐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 동원이 됐다고 말이죠 만일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동포가 빠진다거나 법률이 빠진다거나 하나만 빠져도 내가 어떻게 형성되겠느냐 내 육신이 이대로 어떻게 온전한 육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가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 다시 말하면 이런 진리 전체가 그 물물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온 진리의 체성을 진리의 바탕을 그대로 거기에 쏟아준 거다 그래서 내 육신, 또 불안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사은의 은혜가 추격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집합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자체가 우리들을 살리고, 키우고, 열매 몇 개 하고, 결실을 몇 개 하고 하는 과정들을 전부 진리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다시 말하면 피은이 돼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사실을 그 아래한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상의 모든 불화가 이기심과 원망심에서 오는데 이기심이나 원망심은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근본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은은 원불교 윤리의 토대로서 인간 사이의 윤리만이 아니라 천지은으로 철륜까지 밝히고 또한 천지의 보태 속에 있는 만물까지도 존중하게 하는 평덕의 윤리다 철륜이죠 철륜이죠 그래서 사회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입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럼 보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은혜를 갚는 거다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입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그 어렸을 때 또는 학향 시절에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밥도 못 먹을 상황에서 뭐 장학금이랄지 누구 도움이랄지 이런 것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게 갚아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보은이다고 말해 이게 이것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말로 네 가지 은혜를 알아보고 보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해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사은의 광대한 은혜를 알아 원망심을 돌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되면 은혜를 알아 보은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우리가 사은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게 되므로 사은에 보은하는 것은 인생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은 사회를 인생의 요도라고 하는 것이다. 네 가지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먼저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천지와 같이 응용무념의 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해서 내가 입은 만큼 갚지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갚어요 그걸? 천지가 입혀준 은혜, 부모가 입혀준 은혜, 동포가 입혀준 은혜, 법률이 입혀준 은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못해요. 근본적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육물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정육물질을 통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그리고 이렇게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갚대 내가 능력이 있고 부유를 누렸으면은 이 갚는 정신 외에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공익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라 그러죠. 해라 내가 정신, 육신, 물질을 은혜를 갚는 가운데 더 크게 이렇게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공익도 하고 또 부위도 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이 운이다고 말하죠. 그래도 다 갚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내면에 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교리니까 사장의 자체가 교리거든요. 교리를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실천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은혜를 아는 것이 보은이고 또 은혜를 갚는 것이 보은이다 하는 사실을 알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은 보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지은 자는 호사지로 이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서로 감사하는 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고마움을 가져라. 우리가 흔히 은 반대는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혜의 반대는 배은이 아니라 원망이다. 원망을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보은자 하는 보은이라는 것은 상생기정이라. 또 서로 살리는 길이요. 너는 나를 살리고 나는 너를 살리는 거다. 천지는 나를 살리고 나는 천지를 살린다. 그래서 천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천지가 죽고 사는 것은 그런 적은 없지만 천지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해라. 그러니까 천지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읽어서 읽어서 일주석을 다 꿰고 다 계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상에서 어떤 업을 지을 때 좋은 업을 지어서 천지의 창고에다 저장을 해라. 그것이 천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못된 짓을 해가지고 최악만 최악만 지어가고 그것을 천지의 창고에다 딱 저장해놓고 다른 아무렇지도 안 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뭐 사는 것뿐만 아무렇지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업은 공책에 공필로 공필로 공기가 된 거다. 이걸 알아야 한다. 공책에 우리의 육군동작을 한 모든 것이 빈 노트에 빈 책에 공필로 빈 연필로 공기가 돼 있다. 빅의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천지라는 그 공책에 우리의 행위가 연필 없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것이 되돌아올 때 틀림없이 지었던 상황을 다 받게 된다. 하나도 빠짐 없이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상생의 마음이 상생의 길이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길이 상생의 길이 보은의 정로 또는 지은의 정로이지만 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상생의 길이나 호사의 길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못된 마음으로 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정렬해보면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부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체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뇌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를 이렇게 아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고 또 이제 보은한다는 것은 상생의 길이에요. 상생의 길. 살려줘라. 살려줘라. 그 말이죠. 살도록 해줘라.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자갈밭이나 밑에 세면이 깔려있는데 거기다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토질에 심어놓으면 토질에 좋은 토질에 심어놓으면 살고 그 자갈밭에 심어놓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나무 하나라도 좋은 토질에 심어줘라. 그게 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부유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도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은 얼마든지 있다. 즉, 보은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한 그루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홀로 나와서 홀로 클 수는 없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도움과 자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거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아니, 나무가 나서 저 혼자 큰 거예요? 자기 혼자라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연결하고 우리 가운데서. 다 연결되어서. 함께 공생을 하는 것이다. 공생, 공성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무슨 개인이니 뭐 개체심이니 이런 건 없고 전체심이고 전체에 소속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가 지가 혼자 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물을 키워내는 것은 기이 또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기운만 가졌다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닐 것만 같다. 그 이면에는 그 물물을 고전하여 살리는 인자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은이다. 그 나무 하나를 살릴 수 있는 인자가 내면에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무슨 자영분을 끌어올려서 나무가 성장을 한다. 그러나 그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나무가 성장한다고 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동원돼서 그 나무 하나를 기르고 있는 거다. 불안포기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꽃 안성이를 피워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고 한강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 한란해지는 높도록 하고 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가, 이치가 내면에 들어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초라도, 일각이라도, 일차라라도 그 기운을 또 살리려는 그런 뜻을 쉬어버리면 모든 만물은 다 죽는다. 못 살아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감사, 보은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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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아니에요. 은이다. 그를 지으니 무릇 큰 은을 알고 터득하면 능이 큰 은혜의 갚음을 이룰 것이오. 또한 중간 은을 알고 터득하면 능이 중간의 은혜의 갚음을 이룰 것이며 따라서 은을 알고 터득하지 아니하면 이에 은혜의 갚음을 이루기 어려우리라. 그러므로 이 은이라는 것은 서로 감사하는 길이오 또한 서로 살리는 길이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부터지 대은하면 무릇 큰 은혜를 터득하고 안다면 큰 은혜에 대해서 정말 천지보호등 법률이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능성보호등의 능이 큰 보훈을 할 수가 있다. 능이 큰 보훈 크게 그를 갚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성자가 되는 길이 가장 큰 길이다. 천지보호등법률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룬 성자가 천지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동법의 은혜를, 법률의 은혜를 다 모아다가 보훈하는 그 길로 그 길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보훈을 하는 분은 결국 성자이시다. 우리 대윤가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자. 우터지 중은하면 또한 중간 정도 은혜를 터득하고 안다면 능성고중은 이제 중간 정도 은혜를 그러고는 갚을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작은 은혜를 이렇게 터득하고 안다면 이제 작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터득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 보훈하기는 어렵죠. 은혜에서 보훈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차 은혜자는 이 은혜이라는 것은 상사지로 이어 우호생지정해라. 서로 감사하는 길이고 서로 살려주는 길이다. 하나 사실을 알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은혜의 결과물이고 내가 결과물로써 다른 은혜를 다시 한번 다른 만물을 살려줘라. 그러면 상호지은 상호보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서 은혜를 갚고 이렇게 상기, 상보 이제 서로가 알고 서로 갚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권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은혜를 갚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소득뇌를 알아가지고 감사, 보훈의 마음 살리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 깊이 간직하면 보훈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글을 또 지었는데 무려 작은 은혜를 알아서 작게 갚으면 이에 작은 복을 얻을 것이요. 또한 중간의 은혜를 알아서 중간쯤 갚으면 이에 중간의 복을 얻을 것이며 또한 큰 은혜를 알아서 크게 갚으면 이에 큰 복을 얻을 것이요. 또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갚지 아니하면 이에 복을 얻지 못하리라. 부지 소은이 소보하면 작은 은혜를 알아서 작게 갚아. 그러면 결국 소복이라 이제 작은 복 얻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중간 은혜를 알아서 이제 중간쯤 보훈을 하면 결국 중복을 얻을 것이다. 또 대은을 알아가지고 크게 갚으면 결국 대복을 얻는다. 우부지은이 불부하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갚지도 않는다. 이에 이제 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리 자체로 볼 때 수행 은 지혜를 밝히는 길이고 신앙은 복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결국은 이런 신앙도 되지만 사은 신앙에서 실지불공 당체불공 당체불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체불공 실지불공 또 이제 진리불공 진리불공 이런 것들이 보운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되돌려 드리는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불공을 해라. 당체불공 실지불공을 해라. 그래서 은혜를 퇴갚아라.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결국은 복락이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락을 갖추면 또 지혜를 갖추면 그분이 성자이지 일반 중생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큰 복은 신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은에 보운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따라서 이 자체도 다시 신앙을 한다. 아니 수역을 한다. 신앙을 한다. 이 자체도 어떤 행위로서의 복이 될 수가 있고 지혜를 얻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품 속에 지혜와 복이 그대로 갈무리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깨우쳐라. 이건 아는 것을 넘어서 깨우쳐야만 내 본래 성품에 지혜와 복이 복이 가득 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와 복은 성품을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뭐 소산하는 것이지 우리 우리 본성에는 행위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 신앙의 행위 수행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복과 지혜가 가슴 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깨우치면 복해 양족이 복해 구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에 갈마 있는 복해는 깨우침에서 이루어지지 아는 것까지 또 이해하는 것까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 깊은 수행이 필요하지만 더 들어가서는 이루는 진리를 깨닫고 내 본래 성품의 그 근원체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잇채 성운 아닙니까? 잇채의 바탕 성품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큰 복 큰 지혜 소환하지도 안고 얻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우리들이 알 때 대교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복과 지혜를 얻는 그 길이 현상적으로 불공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진리 깨닫고 본래 성품 회복하는 데에 더 큰 복과 더 큰 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은 불이요 은은 불이다. 즉 은과 원은 둘이 아니요 또 원과 은은 다르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왜 그러냐 은과 원을 파자하면 둘이 아니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은은 동그라미와 일과 사람 인이 조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이요. 또한 원도 동그라미와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합해서 되어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각각 둘이라거나 다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통상제하는 동의지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 즉 은이요 은 즉 원이다. 이론을 설명하면서 또는 은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뭐 각골문이나 금성문이나 이런거 보면 이 입구자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안 했어요. 거의 다 입구자를 어떻게 하냐 거의 이렇게 둥그렇게 써졌다. 둥그렇게 써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론 아니에요. 둥그라미 아니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치이 그런 자리다. 그 말 그런데 일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파자하면 일 원단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대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 사람이 아닙니까? 일 원인 원 또 일 원 인 그러면 일은 천이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니까 이것은 지이고 그대로 그대로 인이다. 천지인을 겸언 글자가 결국은 이 인자인데 여기에 마음 심 자가 붙어있다. 그래서 일 이게 그러지 일 심 다음에 원 심 인 심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도 주체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사람같이 내는 마음이라고도 그럴 수 있지만 중심점이 있다고 말이죠. 살아있는 그 이면 있다. 또 원도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지구를 보세요. 지구 저 내면에는 화를 타고 있어서 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화산 폭발을 위해서 우리가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면 이건 지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지구 숨을 쉬기 위해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내면에 붉은 기운 붉다그리가 있어가지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숨을 들이 쉬는 데는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천년이든 가만히 있다가 어느 기회에 또 답답하면 이곳에 터뜨리고 저쪽에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늘 지구도 숨을 쉰다. 이건 뭐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심 지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육군동작 하나 그 자체가 육군 그 자체가 지가 없니까? 이 내면에 마음이 있잖아요. 가령 손을 손을 여기를 딱 절단해가지고 연필을 잡아주면서 너 좀 글 좀 써봐? 쓸 것 같아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또 팔을 끌어가지고 다 놓고 너 한번 걸어가 봐.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결국은 그 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있어서 걸어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손짓을 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자 자체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대로 원과 같다. 그래서 은해 그러잖아요. 은해 그래서 은 해 해도 역시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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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채가 되고 이것이 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무를 키우고 문을 흐르게 하고 산을 높게 하고 키를 가게 하고 하는 것은 영이 용인 해다. 그 말이에요. 해가 들어서는 것이지 은은 근원처이기 때문에 진리의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는 진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형상을 나투자냐고 그 중심에 탁 찾고 있으니깐 우주만뇨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지 않나 순환불궁하고 생생약종하고 생장수장을 하고 있다. 생로병사랄지 성주개공이랄지 생주인멸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만일에 진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냐고 뭘로 돌아가고 뭣이 돌아가냐 지금 지금은 컴퓨터가 되고 어쩌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벼를 찢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에 보면 원동기라는 게 있어요. 원동기라는 게 그래서 열이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원동기가 한번 돌면은 전부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쌀도 나올 수가 있고 보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찢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원동기가 만일에 1초라도 멈춰버리면 멈춰버리면 자연적으로 둘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진리 자체는 원동기와 같아서 이런 진리 자체는 원동기와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은 그 중앙에 탁 버텨서 우주 만물을 전부 운행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게 은이다. 그래서 그 은은 이대로 체로써 있지만은 그 해가 되는 은해에서 해가 되는 용이 결국은 만물 인간 등등을 다 운행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는 바로 시 베푸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시키는 것이다. 즉 운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박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해 할 때 은은 근원적인 것이고 해는 활용적인 것으로써 현상적인 것으로써 만물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자. 그렇기 때문에 대용사님께서 이론의 큰 진리를 그대로 은으로 옮겨서 근원체를 삼아가지고 해 라는 걸 말씀하셔서 그 해 으로 우주 만물 전체에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 즉 원이요 은 즉 원이요 원 즉 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물이 베풀어지는 것은 해가 베풀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은 베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작고 이론 진리와 함께 중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이론 진리 이론하지만은 사실은 일 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활용되어지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은이고 원리적인 분이 본다고 하면 이 이제 이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도 원도 원에 이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인원할 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둥근 이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런 속에 결국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윤하님께서 사람이 육군동작을 통해서 우주 진리를 다시 말해 이론을 진리를 둘러쉬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주는 공각이다. 껍데기다. 빈껍질이다. 그러시고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 공각을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살아난 것이죠. 가만 놔두고 묵혀버렸던 사실이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후툰이 열리면서 조회종사 주세별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론의 그 큰 진리를 드러내서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들도 이론과 같은 인격을 이뤄서 부처가 되고 또 조사가 되고 종사가 되고 그런 뒤에는 낙원을 건설을 해서 모든 생명이 한나원에서 일낙원에서 공생을 하고 공성을 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 때 원과 은을 둘러보지 말아라 둘러보지 말아라 그래서 불이요 둘이 아니요 또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